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비를 흘린 것 내게 요함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취미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고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지 말아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조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